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투자자들이 소통하는 컴업 2021이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포부를 홍유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스타트업의 회사 소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바로 의견을 줍니다. 관심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할 스타트업 72곳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컴업 2021의 참여 경쟁률은 10.9대 1.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투자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삼성, 구글 등 18개 글로벌 기업은 투자는 물론 협업 모델 발굴까지 함께합니다. 저희가 놓쳤던 업체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만나볼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한 320여 개 스타트업 분들을 발굴 육성하였고요. 오늘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많이 뵙고자 하고 왔습니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투자자의 소통 창고인 컴업 2021은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